대학 청년대교구 명랑운동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인천시 성미중학교에서 열려지는 인천수목학교에서 명랑운동회가 우리 청년들에게 쉼과 안식과 평안을 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쉬는 날이라서 마음 편하게 이곳에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뛰고 여러분들이 즐겁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더 건강해지고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모든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저는 해외선교위원회 김성수 장루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